11만 26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 은, 는 2006년 설립되었으며 풍력발전 설비 및 제조, 관련 기술 개발,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풍력발전 관련 컨설팅 및 지원서비스 사업을 영위 동사와 연결종 속 회사는 풍력타워 생산 및 타워 내부 부품, 베어링 생산 등 풍력타워 및 부품 생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해상풍력을 주력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풍력타워 하부구조물 사업도 새롭게 진출하는 중임. 기업 개요 대시 풍력발전 설비의 제조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강남구의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베트남, 중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말레이시아, 티르키에, 대만, 포르투갈 등지의 종속기업 형태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음 대시 해외 현지 법인들을 통해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풍력선도 기업인 지, 베스터즈, 시먼즈의 6슬래시 해상의 풍력타워를 납품함 재무 대시 베어링 부문의 수주 부진에도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성장으로 주력타워 부문의 수주 증가한 가운데 기타 부문 수익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의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무형 자산 상각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순화 폐성 자산 이익 발생, 법인세 감소에도 기타 및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에너지 산업의 투자 확대와 미국과 EU 연합의 그린 산업 지원 정책 실행, 포르투갈 법인의 생산시설 증설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 개선 기대 2023년 5월 8일 기준 장마감 CS 윈드의 시가 총액은 3조 74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S 윈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9위입니다. CS 윈드의 상장 주식 수는 4217만 1400세 주입니다. CS 윈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S 윈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4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N-2955.9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N-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1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N-23원이고 추정 EPS는 178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45배 21,1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8,571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76번지억원, 1011억원, 421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336번지억원, 647억원, 마이너스 98억원입니다. CS윈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2번지 45%이고 유보율은 4,024.9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3.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7 더하기 0.4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2.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78-0.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